미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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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사네 살사네. 기계 부서지겠어. 불만 있으면 말로 해. 이 애꿎은 부서지 그만 잡고. 오빠 나한테 뭐 찔리는 거 있어요? 나? 아니? 그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있으라요. 내가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. 이것들을 때려잡아서라도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어. 말리지 마시라요. 어. 알았어. 이제 스트레스 좀 풀렸어. 너 두더지 잡는 거 보니까 무서워 죽은 줄 알았어. 지금요. 기획안 PT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?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 떨리기도 하고. 너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 마케팅 3팀 얼굴에 멱칠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. 이제 결과 발표 차분하게 기다리자.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. 그럴 거예요. 설사 잘 안 되더라도 나 이번 경험을 통해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거든요. 나 혼자 기획하고 PT까지 하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. 나 어떤 일이 주어져도 겁이 안 나요. 모든 자신이시오. 우리 미프이. 장하다. 아주 잘했어요. 뭡니까? 내가 애기입니까? 몰랐어? 너 애기야 애기. 완전 애기. 우리 집에 가서 파티할까? 너도 오늘 PT 잘했고 나도 취직했고. 취직이요? 오빠 취직했어요? 어디요? 위너스. 에? 참말? 참말이에요? 우리 이제 사내부부야. 완전 대박. 근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요 그걸? 진짜 얄미워. 아 얄밉다면서 맨날 이렇게 안아. 그래. 미카운티 pr